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용인시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경제개혁연대, 민주노총, 샤메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부실한 스티어디쉬 코드 이행 현황을 지적하고 더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아시다시피 2018년 7월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스티어디쉬 코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업 총수가 소유 지분을 넘어 대부분 경영에 관여하는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수준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수 일가의 전행으로 주식가치 훼손 등 소액 주주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소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제도가 도입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대안항공 외에는 제도 이행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티어디쉬 코드가 더 적극적으로 운영되어 대주주 일가의 횡령, 배임 등의 전행을 막고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면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 증대를 통한 복리 증대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의원회가 제8간담회실에서 2021년 주주총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근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원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정상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님 오셨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정책위원님 오셨습니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이지현 한국노총 미디어 홍보본부 실장님 저쪽에 계십니다 이길 금융산업노조정책국장님 마찬가지로 저쪽에 계십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님 그리고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님 다 오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남근 변호사님 먼저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맡겨놓은 막대한 재산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투자 대상 기업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 그래서 국민연금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기본 지침으로써 스튜디십 코드를 제정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부터는 횡령 배임 효성그룹과 같이 횡령 배임한 이사들이 이사회에 남아있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또 대한항공이라든가 최근에 있어서의 미래대세처럼 총수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의 부당 지원 행위를 해서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도록 한 그런 기업들이라든가 과도한 임원보수들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과 같이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들을 문제를 개선할 것들을 요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20년도 올해에는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을 해서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공개 대상의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2021년 주주총회에서는 문제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이사들을 추천한다라든가 횡령 배임 등의 기업에 피해를 입힌 이사들에 대해서는 임원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변경을 한다라든가 또 삼성물산 제1모직 부당합병으로 국민연금의 조단위에 그런 피해를 입힌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하는 그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은 2019년 3월 주주총회에서부터 그런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했었어야 되는 것들인데 그때마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사회이사, 공익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사회이사풀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든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가이드란을 또 마련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면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들을 밀어왔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순숙 의원실에서 국민연금의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사회이사풀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저국적 주주권 가이라인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대상 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두 개 뱉게 되지 않았고 그 두 개 기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할 그런 계획들도 전혀 없고 내년 주주총회에서는 뭘 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재벌개혁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회에서 만드는 경성법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스튜어드시 코드와 같은 이런 연성법률을 통해서도 적극적인 재벌개혁을 시도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아무런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계획들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서 많은 충격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런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그런 적극적 주주권 행사들을 하지 않고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위한 계획들을 마련한 것들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이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시 코드를 도입한 것이 2018년 7월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로드맵에 따르면 2019년도에 이미 이사를 추천하고 2020년도부터는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이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기업 지배구조가 아주 후진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협회에서 2018년 CGWAT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12개 나라 중에서 9위에 머무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이후 중에는 이사회 구조가 아주 후진적인 것 때문에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회 구조 개혁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시 코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에서도 계속적으로 그런 로드맵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서 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예를 들면 이사회임에 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사익 편치를 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행사를 하지 않는 이사회에 대한 해임 의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경영참가 주주권 행사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주주권 행사로 행사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춘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2018년도에는 2개, 2019년도에는 22개, 2020년도에는 4개 회사에 대해서 비공개 대화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0년 3월에 이르러서 그 4개 회사 중에서 겨우 2개 회사에 대해서만 비공개, 그것도 공개도 아닙니다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하고 예상치 못한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한 건도 해당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 더불어서 계속해서 효성이니, 대리미니, 최근에는 미래에셋까지 포함했죠 대한항공이니 하는 많은 회사들이 그 기업 주주들의 예상치 못한 사안으로 크게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그걸 감독해야 될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사회를 소집, 그런 이사들에 대해서 해임을 청구하거나 또는 독립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행동들에 나서야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자기들이 했던, 밝혔던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독립적 이사 추천에 대해서는 이미 2019년부터 그 인력풀을 마련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인력풀을 마련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이번 정춘숙 의원실 자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탄합니다 경제개혁연대 노종아 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말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한 이후에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과 세부 지침 그리고 주주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국민연금이 얼마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이나 지침만 마련해놓고 제대로 실행할 의지는 별로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2020년 이후 재반 여건이 구비된 이후에는 사회의사 후보 추천, 또 주주 제안 그리고 의결권 위임장 대결과 같은 경영참원 주주권 행사도 실행하겠다고 국민연금은 밝힌 바 있습니다 강조했듯이 이제는 스튜어드시 코드의 실행을 위한 원칙과 또 활동 지침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모두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탁자 전문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도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2021년부터는 당초 계획한 대로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함으로써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도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적절하고 또 무엇보다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는 협소하고 또 소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련된 스튜어드시 코드와 그 하부 지침을 충실히 적극적으로 이행할 때 확보될 것입니다 스튜어드시 코드 도입 2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는 국민연금이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사무처장입니다 사실 가입자 대표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금운영위원회가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 위주로 대부분의 내용들이 비공개 내용들이 많아서 전체적인 접근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게 기금운영위 활동을 통해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시 코드의 부분은 제도적이나 그림은 어느 정도 얼게는 집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 그걸 어떻게 핸들링해 나갈 건가에 대한 문제 부분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쨌든 사무인력의 보강 수탁자 전문위원회가 상설기구로 원래 2월 24일부터 출범을 했는데 실제 인력 보강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출범을 했지만 이게 올해 주총 시즌에 대응할 수 있는 시한이 현실적으로 좁아서 그걸 대응하기 어려웠던 지점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나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나 이쪽은 사실은 코로나를 핑계로 원래는 아마 주총에 대한 대응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시피 하는 게 현실적인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 공약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고 공약으로 내비쳤습니다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 배치나 전체적인 구조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가 돼서 그 하위에 수탁자 책임 활동이나 그다음에 투자 전문 정책위원회 리스크 관리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가입자 위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방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거버넌스 차원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상설화 되고 그 위에 하위에 수탁자 책임 활동 전문위원회 이런 활동들이 보강되는 작업들을 보건복지부와 정부와 21대 국회에서 같이 처리해 주실 당부드립니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 금융연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기라고 합니다 고령화 저금리 플러스 코로나 사태와 겹쳐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노후재산이 보호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제대로 지금까지 2년의 성과는 스튜어드십 집사복은 입었지만 집사의 정치는 가지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러할지인데 다른 ESG 펀드나 우리나라의 연금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을 개선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노후재산에 대한 책임을 반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영향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뉴딜 펀드에서 퇴직 300조에 달하는 퇴직연금조차 부어놓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의 재산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펀드들이 이제는 국민의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공적연기금부터 솔선수범에 나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기금운영위원회 구성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사측 인사 혹은 경영진 인사로만 되어서 비례적 균형 평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 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펀드도 수탁자 책임 혹은 주주행동 스튜어드십을 도입하지 않은 운영사들한테는 뉴딜 펀드 투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 정책에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으로서 국민연금공단의 정극적인 주주권 행사 임무반기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요 이제 위원회관에서 2021년 주주총회 기업 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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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